오 굉장히 크다 와 빅원 봤어요? 야 예스 와 랜니 랜니 오케이 아 오케이 100%로 잡을 수 있다는 이 자신감 멋있다 100%는 믿어볼 만합니다 여러분 아 우리 잘생긴 딥형이 물 푸고 있네 예스 투칸이다 저기 와 진짜 토쿠투칸이다 우와 가다가 지금 정말 멈췄는데 토쿠투칸을 여기서 보네 오오 날라간다 이 토쿠투칸이라고 해서 이 부리가 굉장히 크고 약간 비현실적인 새가 있는데 아마존 일대에 살거든요 그 종중의 하나를 봤습니다 북한 와 오늘 우리 딱 다섯 명 팀이 이렇게 딱 나왔는데 뭔가 기대가 됩니다 아 딱 줄을 매서 정착 정막하는 거군 오 굉장히 크다 아 와 빅원 아 아 아 아 진짜 100% 자 캐스팅했습니다 아오 좋아요 큰 피라냐 잡을 때는 뭐니 뭐니 해도 생미끼 아까 그물로 잡은 걸 잘라서 미끼로 씁니다 저도 하나 던졌고요 계속 기다리면 된다고 합니다 피라냐들이 가만히 있는 거를 뜯어 먹다가 걸리는 그런 원리 같아요 오 오 잡았어? 아 잡았어? 끌고 있는 거 봤어요? 아 못 봤어요 못 봤어 아 아 이거 딱 땡겼어요 아 다 됐다 방금 제꺼 입지로였었는데 한 번 만에 이 정도 뜯어 먹었어요 와 빅 피라냐였다 왔어요? 왔어? 자 과연 드립처 Clara 받았으면 이야 예스 ㅋ 레디 뒷 지휘 아 진짜 큰데? 와 진짜 크다 와 이거 30 넘어요? 와 진짜 30 되겠다 이거 어디서 더 크냐면요 오 조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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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사이즈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말도 안 돼 사이즈 와 이 정도가 이제 좀 큰 거고 여기 더 커요 근데 이거는 좀 쉬며야겠다 와 진짜 철근이 씹히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아작아작 소리가 들려요 눈도 엄청 빨갛네 우와 진짜 우와 보이세요 여러분들? 장난 아니죠? 빵님도 왔어요? 근데 이거 크진 않아요 그래도 대박 아주 레디 오 올려 올려 와 얘도 크다 이야 이게 진짜 블랙핀이나 장난 아니다 이거 우와 이거 진짜 이빨이 미치는 겁니다 진짜 너무 큰데? 이게 실제로 봐야 돼요 진짜 웬만한 그런 크기의 고기들은 몇 초안에 딱딱삭 잘라먹을 정도로 사이즈가 큽니다 잘라먹을게요 엄청 날카로워 엄청 아파요 엄청 날카로워 엄청 날카로워 셰프야? 넓 가지 네 네 승리 론 ier 요 Mang notice man 여러분들 그대로Hey 슬 나오네 오 오 마이 갓 오 오 오 오 오 오 와 여기 걸렸어요 눈과 머리 사이 걸렸는데 잘 빼야 되겠다 이거는 한 20cm? 빵님이 잡은 정도 사이즈죠 비슷해요 거의 똑같은 거 같아요 이거는 진짜 제대로 후킹으로 잡았다 오 안 빠져 안돼 안 빠져 지수씨 잡아요? 오 오 오 나 오 오 오 오 오 수리남에서 제가 잡은 블랙 다이아몬드 푸여니아 세계 최대dd 크기로 자라나는 이 친구를 잡아서 너무 재미있고 신기합니다 이 친구는 실제로 식용으로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래서 우리 라기가 그토록 좋아하는 이 친구를 이따가 아마 치킨 부위 또는 튀김으로 먹을 예정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를 하루에 여러 개를 하게 되는데 이거를 다 자르면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짧은 시간으로 여러 편으로 나눠서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영상을 보고도 풀 영상으로 보고 싶으면 우리 라기 영상 보러 가면 전체적으로 한 편에 다 나옵니다 맞나요? 왜냐면 내가 먼저 올라갈 수도 있거든 우리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아마 협의하에 촬영하고 얘기하고 왔습니다 아무튼 이게 지금은 PNR 잡고 있는데 피콕패스 주변에서 또 잡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피콕패스까지 아 우리 형도 왔다 심심해서 오신 것 같아요 배트맨 형 그쵸 저기 배트맨 형이 와서 또 낚시 또 합니다 근데 저 형은 대 낚시가 아니라 줄락이에요 줄락 저 형은 대낚시가 아니라 줄락이에요 줄락 저 형은 대낚시가 아니라 줄락이에요 줄락 주님의 구경 갔을 때 여러 마리 잡긴 했었는데 여기 있는 또 피코패스는 또 여기만의 피코패스 종류가 있죠 피코패스 제가 알기로는 거의 약 20여종에 가까운 종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어떤 친구가 나올지 오 우리 랜디 브라더는 또 하네요 타버터다 저거는 이렇게 하면은 타버터가 반응하거든요 피코패스가 퍽 하고 락이 뚜쿤 아래 몇 자 잡을 거야 15자 15자 150cm 오 제포 또 큰 거 잡았어 야 딜 와 최고다 와 이번에도 크다 이거보세요 여러분들 크기가 이것도 약 30cm 되겠다 눈도 쳐다보려고 보이세요? 우와 비슷하다 사이즈가 우와 와 무서워 한번 베이면 끝장나거든요 베리 나이스 빅원 딜리셔스 오 피코패스가 나올 줄 알았는데 피라냐가 나왔습니다 소세지 와 이것도 사이즈가 엄청납니다 소세지 와 그냥 절단이에요 사실 단단해도 절단인데 와 와 너무 무섭다 이게 손가락이어도 아마 똑같이 됐을 겁니다 이게 뼈가 있고 억구로 떠나서 와 자 여러분들 이렇게 수리남에서 블랙다이아몬드 피자냐를 잡았는데 지금 원래 먹지는 않 먹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 빵님이랑 왔는데 이 피라냐가 정말 진짜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숯불 아니면 튀겨가지고 한번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형 스타일도 거의 4마리 있거든요 아마 1인 1피냐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 진짜 엄청 크다 빅원 딘형이 오늘 VIP입니다 딘VIP MVP 아 VIP가다 MVP 그리고 여러분들 제 모든 걸 걸고 제가 아까 저기 있었거든요 저기 뒤에서 여기를 보는데 처음에 나무 같은 게 이렇게 움직이길래 뭔가 해가지고 여기 돌고래 있냐 물어봤더니 없대요 근데 나무가 물속으로 들어갈 리가 없잖아요 물어보니까 카오카오 피라이바일 거라고 해가지고 지금 여기 왔거든요 오 진짜 대박 큰데 하얀 색깔이었어요 칼라가 와 진짜 대박 컸다 이거는 메타 무조건 넘을 거예요 등어리만 봐도 그 정도로 근데 아 있구나 무조건 있어요 내가 봤으니까 아 아 아 맞아 와이트 칼라 아 매너티일 수도 있겠다 매너티 여기? 예 예 예 아 매너티다 매너티 뭐지? 뭐지? 우와 반응한다 지금 랜디 브라더가 지금 새 소리를 유튜브로 틀었거든요 근데 자연에 있는 새가 반응을 했어요 근데 계속하니까 안 하네 근데 여러분들 개구리 잡을 때도 있잖아요 수컷 울음소리를 내면 수컷이 반응하거든요 그걸로 보고 찾기도 해요 오 뭐지? 왜요? 뭐 잡았어요? 아 땅이야 땅 바닥 근데 이러다가 악어 나오는 거 아니야? 유튜브 보면 그러던데 메이비 메이비 카이만 노? 재밌어한다 진짜 계속 하시네 언니도 표정이 안 좋은데 배고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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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랜디 랜디 고맨 오 예스 아나콘다 아나콘다 예스 아나콘다 굉장히 좋은 서식체라고 합니다 근데 진짜 이런 데 올라가서 있으면 진짜 좋겠다 여기 아나콘다 나오면 몇 마리 먹을 거야? 여섯 마리 와 진짜 아나콘다 서식체면 이 아래에 있을 수도 있겠네 와 이런데 실제로 동물들이 와가지고 물 먹기 좋고 약간 제규어 같은 애들은 악어가 많이 있으면 이런 데 사냥하기 좋은 그런 약간 평탄한 지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콘다가 슥 들어갔다가 쓱 나오고 뭐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여기가 진짜 리얼 정글 같은 느낌이에요 수리남 아 그물 피싱넷 와 가능성 있다고 하시네 아나콘다 아나콘다가 이렇게 들어가서 머리 넣었다가 걸리는 경우가 있겠어요 우리 형들이 진짜 많은 걸 준비를 해 줬네요 진짜 막 이것도 작고 저것도 작고 보여주겠다고 미리 설치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아이 아깝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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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연스럽게 어울리라니까 왜 이렇게 못 어울려 안속 잘 안하고 그런가 내 눈에 왜 자꾸 너만 보이지 아깝다 무슨 서먹이야 여기 있어 아 여기 어딨어 여기 우와 낙엽같이 완전 낙엽이네 낙엽상악이다 우와 우와 나 이런 거 진짜 신기하다 나 이런 거 좋아해요 저도 이런 거 좋아해요 너무 신기한데 우와 나 이렇게 낙엽같은 사마귀는 인도네시아 낙엽 사마귀 이후로 처음입니다 이거 진짜 찐 낙엽 같아요 진짜 낙엽같아요 디테일 우와 이건 진짜 찐이다 이야 이런 사마귀가 있다니 사실 굉장히 다양한 사마귀들이 전세계에 살아가지만 이런 애는 사실 저 처음 봐요 얘 지금 쓰러질 것 같은데 앞다리 계속 쓴다요 쓴다요 쓴다요? 예 락이 워터파크야? 엄청 기뻐 엄청 기뻐 엄청 기뻐 나 수영 잘해 수영 잘해 수영 잘해 하하하하 와 오 예스 우와 아이브리 와 예 바로 이거지 딥 컴 이어 딥 딥 하하하하 와 좋다 아우 시원하다 핸드들 허오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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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이거 뭐야 뽑아도 돼 와 진짜 우리 팀들이 아우 너무 좋아요 진짜 빵님도 너무 좋고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어 아우 진짜 정글에서는 이렇게 뻔 하나만만 원했더라고요 가만있고 하면은 바로 그냥 파이어! 예스 맨 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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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스 맨 위로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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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저 계란 후라이의 피려냇 튀김 와 예스 맨 양파까지 이야 자 여러분들 여기 지금 랜디 형이 이렇게 튀김을 진짜 맛깔나게 해줬는데 이야 이거 보세요 한입 먹어볼게요 우와 빵이 빨리 드셔보세요 네 와 진짜 다들 엄청 맛있게 먹고 있고요 와 브라데론 딜리셔스 빵유도 맛있어요? 너무 맛있다 진짜 놀랍다 피려냇 진짜 맛있습니다 고추장에도 먹어도 맛있어요 자 와 여러분들 보셨죠? 피려냇 그냥 육안으로 봐도 굉장히 맛있게 음식이 됐는데 실제로도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정비해서 더 깊은 정글로 들어갈 건데 다음 영상에 어떤 친구들이 자연에서 볼 수 있을지 기대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대 기대 모자 히트 해주세요 모자 히트 해주세요